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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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입니다. 여기 남자 배역이 하나 필요한데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오신 이기찬 씨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요. 아주 큰 집 하나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영어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끊어? 전국 방방꽃고 싸더러 다니는 남편은요. 바다 낚시 방입니다. 바다 낚시? 게다가 어찌나 뻔뻔한지요. 우리 남편은요. 이거 낚싯대가 망가졌는데 AS 좀 맡기고 조심히 들고 가서 택배로 잘 붙여. 아니 저한테 온갖 잡일까지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요. 제 뱃속에 지금 넷째가 있어요. 넷째? 이 사람 대박이다. 귀여워. 우와. 아니 여보. 저기 잠깐만요. 지금 중간까지는 그냥 뭐 남편 역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니까 이거보다 훨씬 좀 못됐거든요. 지금 넷째가 있는데도 말이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나쁘게 못되게. 여보 이제 육아용품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맞다. 저 이번에 낚싯대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낚싯대랑 밀이랑 또 뭐 사야 돼? 진짜 진짜 화보였어요. 여보 이번엔 정기검진날인데 난 못가. 그렇지. 난 피곤하라고. 그렇지. 아니 낚시 갈 때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곧 태어날 애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넷째 태어나도 이 지경이면 저 진짜 못살겠어요. 안영화소에서 남편 정신 팍 타고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기찬 씨 연기에 대해서 헐리우드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죠. 난 못 간다고. 내가 병원에다 이래 집 낚시지 않아 가야지. 제 다리로 가요. 자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재난 녹 Ted 괜찮게 했어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지금? 골반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아기 가지고 나서부터 좀 골반쪽이 많이 VIDA propri여.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속상했으면 저희들한테 고민 사연을 보냈어요. 집에서 쉬기도 힘든데.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풀어야지. 애를 지금 넷째로 임신하시고 계신데 이런 고민에서 그 사연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지속된지가. 지금 8년이에요. 8년이에요. 생활이 그대로? 낚시 다니고 계속 집안일 안 다. 결혼 초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초때 출전하고 신혼생이랑 낚시를 갔다 온다고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미친듯이 빠지겠다고. 낚시 빠졌고요. 그때. 시동생 꼴드베기 시켰네요? 네. 같이 나머지를 했어요. 아니 낚시를 얼마나 하시길래 이 정도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다. 와닿네요. 매일매일 가는 거네 거의. 네. 쉴 때마다 가고요. 쉴 때마다요? 평일에 가진 않죠 그래도. 평일도 가요. 주말에도 가고. 집이 언제 계세요? 거의 쉬는 날은 오셨어요. 헐. 바다 당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기구이고 태안 목포. 전국을 다니시네. 뭔데. 그리고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예?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예? 잠깐 갔다 올게. 아니 지금 갔다 올게. 혜회 원정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요 그때 해남까지 갔었어요. 해남. 해남 끝난 거래. 그때도 이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왜요? 자기들 놀러 갔던 거는데 뭐가 되나. 아 안 바라구나. 미안해도 아니고. 네 미안해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도 못 들었어요 그 말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를 내요 그 정도 빠지셨으면 몇 년째 네 집에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지금 낚시 8년 동안 가면서 한 게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 낚싯대 베란다 쪽에 6대가 있고요 그리고 밀도 8대가 있고 그리고 시댁에 또 3대가 있고 배 타러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고 그 갔다 오는 기름값도 들기 때문에 2, 3집은 그냥 기본으로 깨져요 한번 가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기용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저희 신랑이 거기서 옆에서 나 낚싯대 하나만 더 사고 리만 하나만 더 사면 되겠다 아 얘기 듣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아니 여기 나올 정도면 남편한테 몇 번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알았어 알았어만 하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녕하세요 나가자고 했어요 사연을 내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판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세요 아 당당한 얘기야? 아 근데 안녕하세요를 진짜 제가 보는 예전 일반인들부터 쫙 봤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아니 이런 사양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저길 부끄러워서 못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가?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너무 당당한 거야 본인 알게 해주잖아 그 회사이 진짜 리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사실 우리가 진짜 정말 아내 말대로가 사실이라면 남편은 정말 여기서 박살나거든요 빨간 불감이에요 새로운 입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편을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 박수는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저희가 다 찾으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참에 뭐 이런 게 고민거리가 되나 싶었고 그렇지 집사람이랑 나이 차이도 있고 열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어려서 이해를 못 해주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은 했어요 많이 낚시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네, 다섯 번 정도 갔거든요 이제 넷째 들어서면서 노력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뭐?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안 가는 시간에는 육아를 좀 해요? 저 나름대로 집에 있으면 저녁마다 애들 씻기고 제가 몇 년 동안 씻겼거든요 셋들 다 지금까지? 네 요 근래 들어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못 시켰어요 3, 4개월을 잘해진 건 기억을 못 해주고 좀 아쉬웠던 것,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꺼냈던 칼이 되게 무뎌졌어요 저녁마다 애를 씻겼다라는 애를 씻겼다라는 3명을 다 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이 진짜 너무 아파요 제대로 눕지도 못할 생각이에요 그럼 네 걷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저는 저희 신랑한테 시킬 수밖에 없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킨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원래부터 계속 시켰던 것처럼 네 애기용품 사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에이에스 부탁을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일정 회사에서만 딱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줘야 돼요 응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집사람 되게 꼼꼼하게 잘해줘요 애기용품 산다는 얘기는 귀로 흘려듣고 애기용품이요? 네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무조건 들었죠 무조건 들었죠 그러면 그 낚싯대를 어디 가서 집에 와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낚싯대나리를 들고 가요 어디로 가요? 우체국으로 우체국까지 택배를 싸는 거구나 애들 셋 딸이고 아이고 애들 셋 딸이고 아이고 셋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돼요? 우선 두 명은 손잡고 한 명은 혼자 걸어가죠 와 혼자 걸어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소리 질러고 야 그 붙잡기를 가지라! 왜요? 빨간불에 벽에 갈라고 이런 거 하면서? 네 낚싯대면 입으로 물어요? 아니요 그냥 상손으로 잡고 아니면 낚싯대방이 있으니까 어깨 매고 어깨 매고 두 애 잡고 한 명은 소리 질러가면서 네 그러고 가요 또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출장 가면 항상 전화가 와요 뭐라고요? 유정아 응? 나 낚싯대 질리 좀 하세요 아아 아아 출장? 출장은 유리 출장이구나 네 그거를 이제 무겁다 보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삐졌어요 삐졌어 화내고 그럼 전화 또 끊어버려요 야 여러 가지를 다 갖췄네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서 대여 낚시도 있잖아요 그 굳이 애 셋을 데리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보내야 됩니까? 빌려서 할 데가 없었어요 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게이머들 중에서도요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아니면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요 자기 장비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PC만 가서도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자기 장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쟤 볼 때는 약간 자기 장비 아니시면 안 할 레벨인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고수 정도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한 달에 그러면 대충 비용이 말씀해 보세요 50에서 한 60 정도 아니 지금 기준을 한 번 다니는데도 50이니까 다섯 번쯤 되면 250? 한 달이면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대충 내 계산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돈 관리를 부인께서 다 제가 안 해요 안 해요? 저희 신랑이에요 근데 모르세요? 언제부터요? 저희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생활비를 타서 썼어요 근데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도 눈치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핀을 한 두 개를 사줬어요 애들 이제 다 해서 근데 그 핀이 많이 비싸요 몇 십만 원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달랑 2, 3천 원씩이었어요 한 개 서운한가 보다 2, 3천 원짜리 몰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만들어 주면 되지 지금 왜 샀냐고 핀을 만들어 주라고 핀을 만들어 주라고 핀을 만들어 주라고 낚싯대를 만들어 사면 되는 거지 왜 사라 나뭇분질을 갖고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근데다가요 그 얘기가 똑같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생일선물을 한 번도 했던 게 없어요 왜?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때도 없었어요 미역국 끓여준 게 다였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멋있었어 저 남자가 코 꼈나봐요 임신 때 임신 때도요 졸라대야지 많이 사줬고요 그리고 옷도 지금이 배가 많이 불렀어요 신랑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저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틴트를 사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신발, 옷, 슬리퍼 다 메이크업이에요 어머 없는 게 없어요 옷도 거의 다 명품 옷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돈을 쓰면서도 저희 신랑한테 항상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얼마야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얼마야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해요 안 그러면 뭐라 해요 아니 이거 좀 물어봅시다 본인은 좋은 거 메이커 다 사서 쓰시는데 왜 아내분이랑 그거는 몇천 원 쓰는데도 막 뭐라 그래요 집사람이 손질리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집사람이 손질리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손질리 주는 돈이 제일 좋아서 손질리 좋아서 손질리 주는 돈이 제일 좋아서 손질리 좋아서 아 진짜 너무 좋아 남편 지금 이 상태로 누르시죠 하면 200표 여기 물표 나올 것 같거든요 기회 드릴게요 그냥 얘기해 봐 진짜 연애할 때도 생일 선물 하나 없어 뭐 생일 때도 아무것도 없어 이건 왜예요? 미역국 끓여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니 미역국은 엄마도 끓여줘요 엄마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 갖고 싶냐고 우러온 적이 있어요 생일 때 네가 원한 거 해준다고 집사람이 대놓고 말하라고 필요 없다고 나는 미역국 하나 하면 된다고 아 그 말을? 좋아요 남편이 지금 미역국 끓여줬어 남편은 아내 말을 상당히 잘 듣는 남편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자 그러면 임신했을 때는 임신복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번에 사라고 돈 줘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 원이랬다며 이번에만 산 거예요 이번에 사 이번에만 큰애 때는 큰애 때는 저희 엄마가 두 벌 사줬어요 둘째 때는 그거 갖다 물려입었고요 셋째 때도 그거 갖다 물려입었고요 그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신랑한테 얘기해서 그래갖고 돈을 준 게 5천 원 만 원이에요 지하상가 가서 그것도 어떻게 5천 원짜리 임신복이 있긴 있어요? 네 펑퍼지마 그냥 박스 띄옥 야 그때도 애들 줄이 될 것 같고 민경아 니오퍼 이거 이거 진이 그래요 저 이거 오늘 하루에 찔려면 내꺼야 이걸로 미안해 민경이 형 지금 이거 어떡해 내가 눈물이 난다 마구 좀 진짜 야 진짜 남편은 그냥 솔직하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오늘 기정 지금 아내의 답답함이 그거예요 좋아 나한테도 그러면 자기한테도 아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하고 써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그렇지 아내의 항변은 그거잖아요 저는 자주 사는 편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사나 두 번 사나 그 정도밖에 안 사요 네 대신 살 때 좀 이제 사더라도 이왕 살 거 비싸더라도 메이커 사려고 그런 거고요 그 메이커 실업은 얼마였어요? 운동화요? 한 15만 원, 13만 원 15만 원 네 위트립도 메이커 뭐 사면 요즘 얼마예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에서 15만 원 연결 보통 첫 아이 출산할 때는 그래도 남편분이 많이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렇지 같이 옆에 있어 주고 첫째 가셨을 때는 어땠어요? 초기 때 이제 홍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홍어가? 그래갖고 홍어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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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했어요 그래갖고 두 달을 쫓았어요 오빠 나 홍어 먹고 싶어 홍어 사줘 제발 좀 사줘 친구 와서 그때 술 저희 신랑이랑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홍어 먹는 게 다고요 오리고기를 제가 사달라고 했었어요 저번부터 그것도 두 달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안 사줬어요 그래갖고 아는 언니가 너무 안 쓰러갖고 유정아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진짜 몇 마리를 백 터지게 먹었어요 몇 마리를? 언니가 사줘서 네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무슨 심보에요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해 안 돼 당연히 안 돼지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뭐 먹고 싶다고 계속 그것도 애도 아니고 아내인데 집에 왔는데 시간이 도착을 하니까 열한시인가 되더라고요 근처에 홍어집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문이 닫았어요 아니 여기 배달업체 얼마나 좋은데요 배달업체 아 그 집 거밖에 안 먹어요 저희 집안이 네 상합이 있는데 다른 집 거 먹으면 맛이 없고 그 집 게 맛있어요 딴 거는 안 드세요 그 집 것만 드세요? 저는 그때는 그 집 거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홍어 자체가 먹었어요 그래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남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거의 속 터져 죽는 그죠? 네 죽겠어요 그죠? 살살 나저나가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조근조근 뭐 다 가진 이유로 다 돼서 계속 듣다 보면은 됐어 알아서 안 먹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때요 어때요? 포기하게끔 여기서 막 뭐가 응원이가 막막혀 있어 잠깐 얘기해 봤는데 지금 막 답답을 주는 것 같아 나 뭐 뻑축뻑축한 거 긴 거 있으려 어차피 긴 거 있으려 긴 거 있으려 그게 낫히잖아요 프라스티 낫히 두 달 전에요 말다툼을 하자 이제 배가 뭉쳐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결국은 구급차를 전환해서 불렀어요 제가 그때 와서 링겔 맞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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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한테 말다툼하니까 왜 쌤통이야 싸웠어 나한테 말다툼하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난 야 진짜 내가 2년에 보인 사람 중에서 최악이거든요 진짜 나 2년에 보인 사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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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원래 흥분 안 해 야 아니 제가 장난이 좀 짓궂은 것도 있고 야 장난?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장맹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아니면은 발음이 좀 더워서 찜통인데? 이러면 찜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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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인데? 그거 읽겠지 들어볼게요 말투는 어떤 말투였어요? 쌤통이다 들으신다고요? 쌤통이다 들으신다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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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쌤통이다 말한 거는 잘못 말했다면 잘못 말한 건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걱정되니까 보현 쫓아간 거고 장난처럼 이렇게 아는데 지금 얘기한 거다 이거죠 100% 진심으로 쌤통이도 했겠습니까만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본인도 느끼셨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사람이 안될 뻔하셔서 지금 아까 쭉 자기 동사람 갔다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약간 약간 터졌어 약간 터졌어 아내분은 정말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였어요? 셋째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라고 병원에 가서 능계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왜 양수 터져가지고 지금 능계를 받고 있어 알았어 또 끊고 안 와요 에이 쉬는 날에도? 네 집에 가서 보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괜찮냐 소리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어요 이 정도의 셋째 뱃속에 야 근데 참 미안한데 아니 딱 아빠니까 데리고 운전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집사람이 나 오늘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돈 줘 아니면 뭐 해줘 돈 주거나 하거든요 휴일 날 집에 있을 때 아예 아플 때 병원을 왜 같이 안 가시냐고 평일 날 안 가고 저 쉴 때만 가니까 아 제발 잠깐만요 제발 제발 그렇게 중저음 차분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고객 상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금 이런 아빠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떤 다른 다양한 취미생활에 빠진 분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제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우니까 도박을 합니까 아버님은 낚시 외에는 없는 거죠? 술도 좋아해요 술도 좋아해요 술을 뭐 가끔 조금씩 아니요 이번 달에는 보름 정도 술 마셨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확 달라지거나 달라요 네? 주사가 있어요? 난폭해지나요? 난폭해지는 건 물론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 무서워해요 왜요? 군단 갔다가 친구들 이제 술 먹고 왔는데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위치 추적해달라고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는 적도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는 적도 있어요 아니 도로 안 했네요 도로 세워가지고 셋째 임신 때도요 뱃속에 있는데 술을 집에서 마셨어요 시댁에서 근데 거기서 마셨는데 이제 실수로 신랑이 자다가 배를 걷었어요 아 아 반입은 배를? 네 그때가 7개월 8개월 때거든요 완전히 반사기 뜨잖아요 네 근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나 병원 가자 그랬더니 막 어 알았어 이러고 화장실에서 자요 아예 그래가지고 저 혼자 배 부둥껴 안고 병원에 갔어요 집에 왔어요 다시 능게 맞고 근데 저희 신랑한테 새벽에 출근할 때 얘기했어요 오빠가 배 걷어 차갖고 나 아파가 병원 갔다는데 아냐고 나 기억 안 나 남편은? 네 모른대요 미안하라고도 안 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사과를 해줘 너무 미안 안 했어 내가 기억 안 했는데 그래도 미안해 이게 기본 아닌가? 기본이죠 진짜? 나도 신동엽 씨랑 회식하고 누나가 다 먹었어? 내가 안 먹어도 그냥 미안해 뭐야? 미안하다고 잘 하세요 망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흠치가 있잖아요 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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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때문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미안하다고 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미안해 소리를 제가 내가 보기엔 남편이 남편이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는 거 같아 그 당시에 기억이 아니 그건 기억이 안 나 아니 분명히 탔다잖아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술이 취했으니까 다행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알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에요 지금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남편이 너무 낚시광이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연이 정말 생각해보면 감자줄기 하나 뽑았는데 근데 둘이 정말 우리가 계속 낚시 안 한 줄 알았어 우리가 고민을 낚였다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원래 평소에 이 정도 클라스의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가요? 아니에요 이 정도 다음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았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받지 않았으면 맞지 자 딸들이 왔습니다 네 애들 얘기 들으면 어떤 아빠인지 어떤 엄마인지 네 자 우리 딸들 예 우리 큰 딸 이름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너무 예쁘다 아우 너무 예쁘다 아우 너무 예쁘다 아우 진짜 귀여워 아우 세상에 아우 까마는 머리 아우 까마는 머리 자 이름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보 쌀 정은별이에요 아우 아우 자 자은별이요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샛별이 뭐 살이에요? 샛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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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날씨 자주 하세요? 네 얼마나 자주 가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별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주 싸워요 아우 자주 싸워요 아우 어떻게 싸우는데요? 소지 질리면서 누가 먼저 소리 질러요 아빠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래요 빨리 안 하냐고 뭐 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어떤 기분이에요 나쁜 기분 나쁜 기분 나쁜 기분. 엄마 아빠 싸울 때 동생들하고 우리 한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래고 있어요 놀래서 있다고. 깜짝 놀래요 무섭죠 무섭죠 한별이가 학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우울증이 좀 심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별이가요 아 얘기가요 심리검사 했을 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결과 들으러 갔을 때도 저희 신랑이 쉬는 날이었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같이 안 갔어요 자기 볼일 본다고 전화로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나왔어요 우울증이 나왔으니까 치료를 받은 놀이치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 비용이 얼마냐고 아 돈부터 물어봐 자기는 낚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써면서 한 번 갔는데 3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을 했어요 3만원 이제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건 네 잘못이다 네가 애들한테 화내고 웃박지르고 해서 애가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치료비 비싸다고 예 치료 못 받을 것 같다고 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면 이제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생활과 시작 좀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면 낚시를 좀 줄여야 되겠지 않나요 낚시를 안 갔어요 네 아예 안 갔어요? 네 아예 안 갔고 그리고 애가 우울증 걸렸다는 거는 애가 새 학교으로 가면서 학교 친구들끼리 왕따를 시키더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답답해 그게 집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학교 가서 주눅 들고 있으니까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제 마음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 땐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주변에서 막 도와준다고 야 힘내 뭐해 뭐해 해봤자 제가 꾹이하고 가만 있으면 그 우울증은 안 사라져요 제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첫째 딸한테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울증이라는 이런 걸 받았는데 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큰아이가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지나가면 될 것 같은지 전문가를 좀 만나봤거든요 네 한번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별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놀이도 하고 또 재미있는 모래 놀이도 같이 해볼 거야 심리치료 상담이죠? 한번만 더 살짝 치고 마세요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 번 그려봐줄래? 네? 그림으로 심리상태를 보고 아 가족이 없어 꽃만 두 종이 있네요 뭘까요? 이 집은 사람이 살까 안 살까? 안 사요 원래부터 안 살았을까? 만약에 우리한테 살라고 하면 이 집을 살 거야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살고 싶은 집을 그리는 아이를 처음 봤어 현재로서는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좀 보여져 소화 우울감이 소화 우울감이 아... 이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발각 발각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응 죽어요 응 죽어요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불안정 애착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꾸준히 조금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경우에는 양이 환경적인 요인 아... 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빠 싸울 때 나를 가장 슬픔한 거 매일 현재 우리 한별이의 이런 취약한 정서적인 부분들은 동생들에게도 이미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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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어떠세요? 아... 생각 많이 하시겠다 좀 찹찹하네요 놀라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 놀라우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좀 짖그렸던 거하고 싸운다는 얘기 들었대 네 좀 그러네요 뭉클하네요 너무 미안해요 네 인정해요? 애 앞에서 많이 싸웠던 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약을 사는 경우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아버님도 본인이 지금 전문가 심리 전문가처럼 진단을 벌써 내렸잖아요 쟤는 아무런 문제없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아내분 남편한테 정확히 바라는 점이 있으면? 낚시는 한 달에 한 한 번 내지 두 번? 아예 취미니까 묶는다고 하기는 못 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솔직히 10년 동안 살면서 애들이랑 같이 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낚시 외에는 아이고 그냥 펜션이나 이런 데라도 그냥 가서 며칠이라도 딱 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냥 이게 다 바라는 바람이에요 가가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 충분히 완전히 고민이에요 지금 속이 고구마 500개가 들어선 것 마냥 너무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고민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고민이지 저는 계속 누르고 싶지만 우리 한별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억 드시 마시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아내 입장에서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답답했겠다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6,5,3,3,3,2,1 그만 자 확인하기 전에 대결에서 패하셨습니다 인정? 남편 인정?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죠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 최고입니다 우리 한별이 은별이 색별이한테도 한별이 은별이 색별이는 제 미래고요 제 앞날이고요 진짜 열심히 사랑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져 준비됐죠? 달라져야죠 아유 레디? 영어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하는지 너무 좋았어 준비된 겸? 대면 준비됐습니다 대면 준비됐습니다 대면 준비됐습니다 바람난 만편 몇 편은 남았을까요? 보여주시죠 아 무서운데 뭐야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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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편이 오거든요 총 자 2편 중에 100편은 당연히 넘어왔고요 과연 60 60 60 60 아 최고 최고